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 장소적인 배경은 요단강 너머로 가난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아 평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한편의 긴 설교와 같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난을 한번 휘둘러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와 같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가난이 저기 보이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강력한 성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군사 편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적절한 전술 전략은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을 얻는 비결 그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요단강 건너는 법, 성을 무너뜨리는 법, 어떤 무기, 어떤 군사 편제 등등의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했죠 2절도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냥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만 했을 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떻게 요단강 건너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거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걸 얻을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것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 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그걸 그들이 알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떻게 얻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관심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얻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대로 우리 관심을 옮겨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한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어떻게 지켜서 복되게 누릴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지키고 복되게 그들이 그 땅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주셨는데 얻은 그 다음에 그들은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도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나라는 결국 북한국과 남한국으로 분열되었고 북한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한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하는 관심 그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복되게 누릴까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요 얻는데 너무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으려는데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가 99%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심쟁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믿음의 복 주셨으니 그 믿음 간직하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셨으니까 이 가정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가정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교회 주셨으니까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가 주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 이거 잘 지키고 이걸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누리고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 단순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리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을 받고 계속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가난한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쳐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것들만 붙들고 사랑하니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백적인 입장에서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록표에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늘어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몇 번째에다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보다 수박 덩어리 끌어안는 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자식 명예와 물질과 돈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더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어디로 밀려 내려갔는지 모른다면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 목록 1번의 자리에 모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최고이시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1번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 말로 국물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로 늘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 거기 들어가거들랑 너는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거룩한 성소인데 그게 성막이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는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면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천국 가는 그날도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라 했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재단 앞에 놓으라고 합니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광주리 안에 이번에 거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거두고 좋은 거 잔뜩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광주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광주리를 정성껏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액수가 많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목사님 목회자 생활이 빠듯하고 늘 부족할 텐데 어떻게 여기 부자 성도들도 많은데 목사님의 헌금 액수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큰 것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주일날 헌금 봉투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면 추수감사 주일이 됐나 보네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11월에 드릴 헌금을 1월 달부터 적금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1월 달부터 내가 올해는 어느 정도 드려야지 하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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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은 한 주간 동안에 준비된 헌금이라면 이 목사님의 헌금은 11달 동안 준비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광주리를 준비하는 거 저 뒷간에 가서 광주리 있나 봐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광주리가 잘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듯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광주리가 가득 차고 아름답게 준비되므로 우리 교회 창고가 차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풍족해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KTX 타고 어딜 갈 때 광명역 근처를 지나가면 부모님 생각이 늘 나곤 하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늘 기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 하는 게 아니라 광명역을 이용하셨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올 때도 늘 광명역에서 내려서 가고 출발할 때도 광명역에서 출발하니까 광명역은 오 광명 우리에게 익숙한 역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고 별로 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지 물론 이렇게 챙겨간 거 선물 전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은 받아가지고 옆으로 밀쳐놔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애들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막 늦은 밤까지 애들도 할아버지 옆에 누워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밤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만약에 선물 전달하고 그 다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차라리 택배로 보내는 게 나아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광주리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받아서 여기다 놓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기까지 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5절 중간부터 모세가 가르쳐준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로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노예살이도 하고 방랑하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땅에 왔어요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걸 보내주는데 되게 비슷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나서 부모님을 일찍 여였고 무작정 상경했고 고생을 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이렇게 앞에 쓰다가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방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양떼를 몰고 떠돌아다녔잖아요 땅 한 평도 없이 그러다 애굽에 가서는 졸지에 다 노예가 됐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더니 이렇게 지금은 적과 꿀이로는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의 구조랑 좀 흡사해요 현재의 성공이 지난 세월의 고생을 다 잊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구조와 비슷한 듯 하지만 본문의 고백은 결정적인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요 자서전 같은 데는 그렇게 고생하다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성공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서전의 저자인 분이 고생도 내가 했지만 성공도 내가 했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예요 나 그런데 오늘 여기 고백은 모세가 가르쳐준 고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들으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해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여기 세워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앉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이북에서 고생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습니다 누가 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나 자서전하고 다르죠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려라 그리고는 꼭 고백적 이야기를 들려드려라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땅 없이 방황했는데 이제는 땅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만나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 잘 져가지고 풍년도 들고 곡식 많이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생하던 때 생각도 잊어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놓고 엉뚱한 것들만 사랑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가난한 땅을 어떻게 얻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며 성을 어떻게 점령하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건 그거 주시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누릴까에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계속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소중히 여겨라 그러려면 늘 찾아가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말씀드려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가난한 땅을 얻기도 전인데 모세는 그거 못해서 그들이 땅을 얻어봤다 했자 다 뺏기고 없어질까 봐 그거 걱정해서 그걸 계속 누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그거 명심 못하고 모세가 하라고 시킨 오늘 본문의 얘기 그걸 못해서 결국은 그 땅 다 뺏기고 나라는 망해버린 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낙교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지난번 총장을 지내셨던 오규훈 목사님께서 감사의 일곱 가지 언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보면 이래요 팔복에도 감사가 들어있지 않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감사는 안 들어있더라 왜 그럴까 그분의 마음의 결론은 아 그건 창조 때부터 우리 영혼의 DNA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다 악한 사람도 도움받으면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인간이 인간되는 DNA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건 동물이 된 거라고 사람답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우리 감사의 이야기죠 잠시 후에 부를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무궁무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땡큐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왜 감사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리를 성공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성공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을 성공 1982 분 아멘